다음은 언제나 누님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빗돌이들 샤인이다. 그 중 두브리다 오니와 만니녀스 퀸은 형제로 느껴질 만큼 닮은 외모 자랑하는데 역시나 나란히 쓰면 그 진가가 더 발휘되는 빛나는 온키 형제. 특히 웃는 모습에 유독 빛나시니 진정 샤인이다. 이런 형제라면 부모님들 밥 안 드셔도 배부르겠어요.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밴드 빛나는 샤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긴 대만이에요.